제가 왕구 중에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잘 안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도 금세 나가고 다들 원하는 거 위시에 하나씩 들어가요 아 전부 얻어야겠네요 제가 옛날에는 조금 알고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얘가 역해몸이라서 역해로 할건데 사실 얼굴이 미칼치로 생겨서 이렇게 잘 안보일 수 있지만 눈치 최소 pillar 눈치고 눈치고 감사합니다.